무빙샷까지나? 으 2 무빙샷하면서 헤비데미지네 헤비데미지 모든 공격이 다 헤비데미지이려나 아니면 무기따라 데미지를 다르게 타입을 넣어놨으려나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체력도 알고싶고 데미지도 알고싶고 어 세진 어 그냥 서있는 상태에서는 공격을 해도 괜찮은가보네 그냥 서있는 상태에서는 공격해도 되네요 근데 잠깐만 무브 데미지드 어택이라고 써있잖아 쉴드 스텔스 이즈 브로크 웬 유닛 무브스 데미지드 어택 이러고 되어있는데 내가 강제공격을 할 때 되는건가 야 찍어봐 그러네요 내가 강제공격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네 서있을때 그냥 지가 알아서 쏘는건 스트레스가 안부리네 흥 dull 고생 고생 흥 고생 흥 없 5